안녕하세요 꿀TV 시청자 여러분 골드 잉글리시의 류쌤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우리 꿀TV 구독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축구도 보고 영어 실력도 업! 류쌤과 함께하는 축구 영어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의 표현 축구에서는 팀의 승리가 거의 확정되었을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승점을 이미 가방 안에 챙겼다, 가져갔다 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기사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It appears Sala was taken off as a precaution What with the game already in the bag? Did you all get that? 승리가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더 큰 부상을 입지 않기 위해 살라 선수를 교체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류쌤과 골TV에 많은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축구 보시다가 궁금했던 표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일싱글리시의 류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